은조야. 나 가끔 네가 그렇게 떠나지만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그랬다면 우리 정말 행복했겠지? 네가 꿈꾸던 예쁜 아이 낳고 예쁜 집에서 매일 웃었겠지? 나한테 넌 늘 상상 속에 살아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널 찾았나 봐. 황가은이란 여자야. 분명 너가 아닌데 널 너무 닮아서 자꾸만 믿고 싶었나봐. 미안해, 은조야. 세린이 고년이 또 뭔가 또 아주 단단히 불딱지가 났구만.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부딪혔어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또. 지난번에도 은결이가 낙서했다고 세린이 고년이 막 내쫓고 난리가 났었대더만. 이번엔 또 뭐야? 저기, 아니에요. 아이고. 아무튼 주택이 그 인간이 문제야. 딸 자식 아주 그 싸가지 없는 거는 그 애비 보험한다고. 그 애비는 친구한테 은혜 갚겠다고 들고 온 그 큰돈을 그냥 홀라닥 뺏어가고. 세린이 고년은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냥 은결이하고 은결이 엄마한테 아주 그 패박을 떨어대고 하죠. 세린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잠깐 오해를 해서. 아이고,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지가 진짜 그 죽은 은조를 생각하면 은결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죽은 그 고사장이 은조 친구라고 얼마나 챙겼어. 대학 등록금 대준 거 나 그 보험이한테 들어서 다 알거든. 아이고. 아주 부녀가 쌍으로 아주 배은망덕이야. 어머니, 저 왔어요. 어? 어머머머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백 몇 년 만에 보는 거 같네, 이거. 아이고. 우리 사위. 아이고, 왔어. 어머님이 왜 여기에. 아이고, 야. 세린이 내서 도우미로 일하는 거 내가 못 보겠어서 여기 와서 일하라고 했어, 야. 아준이 덕분에 장사도 잘 되고, 나 말벗도 되고 그냥.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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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준이. 밥 안 먹었지?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밥 차려주면 안 될까? 아이고, 왜 안 돼, 왜 안 돼. 아준이 우리 아들한테는 양념 아키지 말고 퍽퍽퍽퍽 뿌려. 두 마리 같은 한 마리로 해가지고 내가 와, 내가 와. 네. 자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 많이 먹고 가. 야. 은주 엄마 여기서 일하는 거. 하라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응? 아무리 하라하고 은주하고 친하더라도 알면 기분 나보지. 너 여기가 공중놀이 안 된 줄 알아? 당장 배구 때려쳐. 은주 얼굴만 아니었어도, 은주랑 닮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돌아버리진 않겠는데. 여기서 또 보네요. 뭐야? 너 여기 다녀? 여기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우아라 씨 여기 VIP 맞죠? 그런데? 전성 모델 품위 유지비가 여기서 많이 나가던데. 알죠? 앞으로 회사 공급으로 처리 안 되는 거. 너... 또 해 보자는 거야? 우아라 씨 남들 앞에서 본색 못 드러내잖아. 나한테 또 행패 부리고 싶어도 장소 가려서 해야지. 여기 CCTV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뭐라고? 그럼 오늘은 우아라 씨 사비로 VIP 빨리 잘 받고 가세요. 요즘 촬영하는 게 없어서 스트레스 받나. VIP만 가칠하네. 황간으로 예약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전 왜,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너 걔 맞지? 학자금 그깟 푼돈 때문에 나한테 빌빌 기더네. 무릎까지 꿇어봤으니까 잘 알겠네. 나한테 밑보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길게 설명 안 할게. 팩 다시 만들어. 네? 이건 얼굴에 닿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넣으라는 거야. 네 얼굴에 바르기 전에 저 방에 있는 여자 얼굴에 바르라고. 이거 네가 한 거다? 우리 엄마가 너 입 납을 댈까 봐 돈 지어줬잖아.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 뭘 망설여. 학자금 갚아야 하잖아. 여기서 잘리고 싶어? 감사합니다. 왜 이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